8월 한달간 급락했던 코스피, 최근 안도렐리가 이어지며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9월 증시 전망은 어떨지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8월 한달간 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18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락 후 단기 기술적 반등이 9월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신 증권은 코스피의 9월 등락 범위로 1850에서 1980선을 예상했으며 KDB대우 증권은 1850에서 2000선, 한국투자증권은 1860에서 2000선을, 유진투자증권은 1870에서 20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코스피가 9월 초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중순 이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등폭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해지고 미국 증시의 상승도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9월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달러 약세를 반영해 자동차, 화학, 정유 등이 제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